스페인의 뜨거운 태양을 따라 저는 이제 발렌시아의 멜리아나라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발렌시아 지역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농밭이 많은 발렌시아에선 쌀과 농산물을 길러 도시로 보내주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조그만 시골마을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전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이 평범한 시골마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에서 가볍고 가는 중학교에 가르치는 다른 음식을 사항을 가지고 있구요. 저희는 가게입니다. 이 동네의 자랑거리라는 토니 할아버지. 스페인식 볶음밥인 빠에야 때문에 유명해진 분이랍니다. 토니 할아버지는 직접 농사진 것들로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토니 할아버지의 집으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동수단은 바로 마차. 마차에 타보는 건 처음인데요. 마보의 아들로 태어난 토니 할아버지는 지금도 차 대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평생을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온 그에게 빠른 차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마을은 알아서 집을 찾아갑니다. 아주 천천히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시니 더 고기가 있습니다. 하시니 더 고기가. 이곳은 일을 못합니다. 아들. 아들. 많은 양의 빠에야를 만들려면 커다란 펜도 필요합니다. 와, 우리 할아버지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서, 저를 안내했는데요. 옥상 위에서 호박 말리는 것도 할아버지에겐 즐거운 일입니다. 옥상 위에서 호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토니 할아버지의 빠에야 맛을 볼 차례입니다. 빠에야는 스페인 사람들이 주식처럼 즐겨 먹는 메뉴인데요. 고기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는데요. 토끼 고기를 넣는 게 발렌시아 정통 빠에야라고 합니다. 많은 양을 만들려면 제법 힘도 필요해 보입니다. 토니 할아버지의 부엌에선 가스렌지 대신 나무 장작의 화력을 이용합니다. 식당에서 빠에야를 주문했을 때, 음식이 너무 빨리 나온다면 제대로 된 빠에야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토니 할아버지의 빠에야는 느려도 참 많이 느립니다. 고기가 다 익을 때쯤 신선한 콩깍지를 넣어주고 토마토 소스를 부어 양념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재료가 바로 달팽이. 달팽이예요. 저도 수많은 빠에야를 먹어봤지만 달팽이는 좀 생소한 재료인데요.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맛을 내었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쌀이 들어갑니다. 물리지 않은 생딸을 넣고 이제 또 천천히 익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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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렌지 나무장작이 마지막 불꽃을 피울 차례. 파헤야 스스로 완성의 순간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알려주면 그제야 불을 빼는데요. 이렇게 토니 할아버지의 파헤야가 완성됐습니다. 파헤야는 이렇게 프라이팬 채로 손님 앞으로 운반합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기와 채소, 해산물까지 들어간 완벽한 한 접시. 저도 이날 토니 할아버지의 조수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파헤야는 이곳은 이곳에서 가장 가장 좋아하는 파헤야입니다. 평범한 시골 농부였던 토니 할아버지는 우연히 손맛이 알려지면서 빠에야 장인으로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죠. 할아버지의 빠에야는 스페인 생활 8년간 먹었던 빠에야 중 단연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자신의 옛날 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교회당 같은 이 건물은 발렌시아 지방의 전통 가옥인 바라카. 토니 할아버지 가족이 대대로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을 지금도 깨끗이 청소하고 돌보고 있다는데요. 지붕이 높은 바라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사용했던 물건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토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말합니다. 피아노, 피아노, 천천히, 천천히. 가끔은 빠르지 않아도, 편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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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카스테이온의 산간 오지 마을, 비스타베아 델 마에스트라스고로 갑니다. 발렌시아의 평야지대를 벗어나 한 시간, 카스테이온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페냐골로사를 찾았습니다. 해발 1200미터의 고원지대, 구름 아래 신비로운 마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원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날씨가 변덕을 부립니다. 저기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개를 데리고 걸어가고 계시네요. 눈 속에서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버섯을 따로 나왔다는 주민 루시오씨. 송로버섯으로 알려진 트러플은 캐비어, 후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섯을 찾아내는 건 로시오씨가 아니라 애완견 뚜리라고 하는데요. 뚜리가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트러플은 땅속에 자라고 있어서 개가 뭔가 신호를 보내면 그곳을 파본다고 합니다. 정말 이곳에 트러플이 있을까요? 열심히 냄새를 맡으며 트러플을 추적하는 뚜리. 뚜리가 뭔가를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뚜리가 트러플을 찾을 수 있는 건 뚜리도 그 맛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러플 자생지에 오면 알아서 트러플 수색을 합니다. 이번에도 뭔가 찾아낸 뚜리. 땅속을 조심스럽게 파보라고 하네요. 여기 정말 있을까요? 돌인지 트러플인지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송로버섯 트러플입니다. 이런 트러플은 80, 100, 100, 100 그라마ros. 그래서 지금 이 트러플은 120 그라마입니다. 네? 네. 이 버섯 향과 이 흙냄새. 굉장히 신기한 버섯인데요. 그 냄새 정말 특별하네요. 뚜리에겐 간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개들 중에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은 녀석들만 트러플 수색견이 된다는데요. 마이스트라스고는 스페인에서도 몇 안 되는 트러플 산지입니다. 척박한 오지마을 주민들에겐 트러플도, 트러플 찾는게도 고마운 존재들이죠. 오늘 뚜리가 찾아준 트러플은 마을에 하나뿐인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흙을 씻어내니 트러플의 독특한 모양이 드러나는데요. 그 속은 더욱 기묘합니다. 한우 마블링처럼 이렇게 하얀게 보이면서 소형들이 치고 있는데 이런게 품질이 더 좋은 거네요. 트러플의 고장이라 다른데요. 다른 지역보다 트러플을 접할 기회가 많죠. 트러플은 향이 아주 독특하고 진해서 조금만 첨가해도 음식의 풍미를 바꿔놓는다고 하는데요. 워낙 고가라 사실 저도 처음 그 맛을 보게 됐습니다. 나무와 흙냄새가 섞인 강렬한 향을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즐길 줄 아는 듯합니다. 뜨거운 태양과 비옥한 토양이 이미 모든 요리를 해놓았다는 곳 스페인. 특히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스페인의 맛은 푸근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더해져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스페인의 맛은 이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스페인의 맛은 이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스페인의 맛은 이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스페인의 맥VE도가